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1월 11일 신랑 요성훈 신부 조은혈의 혼인 허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열 가지 약속이 담긴 사랑에서야 명곡이 있겠습니다. 사랑에서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운 리더임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보다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웃음과 사랑의 말로 대하겠습니다. 사랑에서야 항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역임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버님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알리는 성원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네, 앉아서 하세요. 좁아서. 아하하하 섬기고무 고무소레. 여기 고무소레. 아 고무소레. 하하하. 섬관사 롬은 실장 룬성은 그댄 많은 분 앞에서 의뢰를 적응하니 아내를 마시하겠습니까? 네. 신부 좋은 별량 그대는 하느님 앞에서 성운이를 엄숙히 남편으로 맞이하십니까 그대는 성운이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뒷자리부터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며 아내된 자의 도리를 다하기로 하느님 앞과 가족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이재신랑 윤승훈과 신부 좋은 별량의 본인이 진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께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1월 11일 본주 대표 표고등래 다지와 조금 하세요 화장실 못 하세요 이 algorithm QR 지난밤신반 강요 Mansion 여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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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성공포를 읽어주세요. 이로써 찬송가 6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3개 다 불어요? 하나, 둘, 셋 잘 봐! 잘 자라! 그냥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여기만 자르잖아요 둘을 나눠주면 안 자를게 뭘 따로 빼? 따로 빼요